나야, 안녕? 한숨도 못 잤어. 너는 잤어? 나는 못 잤는데. 좋은 아침이야, 네이트. 숙면을 취했지. 나는 오늘 긴장할 필요가 없거든. 코러스만 맡아도 감사할 거니까. 더 큰 역 오디션 보지 그랬어. 우리가 같이 긴장하고 그러면 좋잖아. 응, 됐어. 난 거절당하는 거 싫으니까. 어쨌든. 오늘 행운을 빌어주려고 전화했어. 아니, 잘해보라고. 올해는 주연 될 거야. 정말 그럴까? 2004년 톤 이상의 주인은 에비뉴 큐보단 위키드가 탔어야 했지? 당연하잖아. 바로 그 논리야. 아들? 일찍 일어났네? 결전의 날이니까요. 이 옷 너무 애쓴 것 같아요? 제가 주연으로 캐스팅돼서 너무 영광이지만 진심으로 예상 못했어요, 룩인데. 오늘 학교 연극 캐스팅 명단 발표나는 날이었지? 뮤지컬이요. 뭐라고? 연극이 아니라 뮤지컬이요. 여, 여우. 앤소니, 빨래 새로 한 건데 여기에 운동가방을 놓으면 어떻게 저만... 컵은? 내가 초딩이냐? 둘이 그만해. 네이트? 얼른 서둘러. 조금 있으면 버스 올 시간이야. 립스틱 바른 거냐? 아니. 야, 너 립스틱 발랐네? 이건 립글로스거든? 치료 목적이야. 소아과 선생님이 내 입술 피부가 유난히 예민하다 했어. 소아과 선생님이 진짜 그랬어? 말 좀 맞춰주세요, 엄마. 암. 그래, 내가 트럭 뺏어가면 보고 그때 출발해. 그리고 스웨터 빼라. 너무 없어 보여. 형 말은 무시해. 당연하죠.